당사자 간 조속한 협의를 통해 상호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방 분야 협력관계 발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실무 화상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찍이 영상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.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광개토대왕함은 정상적인 구조활동 중이었으며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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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